네 그렇다면 이제 이더리움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더리움이 슬퍼요 네 먼저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간의 움직임 추이를 조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더 추세가 어떻게 보여요? 현진이 보시기에 딱 한눈에 봤을 때 최근의 추세 최근의 추세 참 답답하네요 옆으로만 밀고 있죠 근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제가 이때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1번의 움직임 3번의 움직임 2번에서 3번의 움직임 과정에서 다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위축된 흐름을 보였다 근데 2번에서 4번의 흐름에서 저점을 급락 이후에 저점을 찍고 나서부터는 다시 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가격 방어가 좀 더 뛰어났다는 거죠 왜냐면은 비트코인은 4번 급락을 하고 나서 저점을 한 번 더 깼죠 저점을 한 번 더 낮췄지만 이더리움은 낮추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아직까지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5번의 움직임 중요한데 보시면은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 그래도 나름 이 추세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좀 이렇게 옆으로 밀고 있죠 옆으로 밀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우아 양면 보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는 사실 단기적인 추세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위축된 흐름이 적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얘는 옆으로 밀고 있고 얘는 우아 양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추세 자체가 안정적으로 보인다는 거는 이더리움이 더 맞겠죠 지금은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얘가 이런 추세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지 이제 상승에서도 그런 추세가 나타날지를 이제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지금까지는 급락 이후에 현재까지 추이는 비트코인보다는 좀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해 주고 있기는 하다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상승으로 추세가 만들어질 때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이 조금 더 강한 추세를 보이는지 그거를 이제 좀 보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좀 더 강한 추세를 이어 나가준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에 따라서 이제 알트코인들도 조금 이제 반전의 가능성들을 많이 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먼저 이러한 움직임을 좀 보이는지 보면은 여러분들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의 이제 개글 차트를 보면은 저는 중장기 관점에서 이 초록색 구간 있잖아요 초록색 구간은 중장기 관점에서 좋은 매수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하로 엄청나게 좀 크게 밀리면서 2,100달러 정도 부근까지 도달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실상 이제 2,100달러 근처는 안 가고 있으니까 얘도 이 구간을 벗어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하반기에 이더리움이 지금 가격보다는 훨씬 더 이제 높은 가격을 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 하락 추세선도 올해 하반기대로 돌파가 될 거라고 지금은 생각은 해요 그러면은 여기는 굉장히 좀 좋은 매수 타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적어도 그런 매수 타점 좋은 매수 타점의 그런 관점으로 가졌을 때 이 구간은 사실 DC 용도가 완전 정립식으로 조금씩 사는 그런 매수 관점인 거고 왜냐하면은 아직 하락 추세잖아요 하락 추세에서 아직 벗어나질 못했어요 일봉 2평선이 아직까지도 지금 많이 짓눌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보다는 좀 안정적인 추세라고 볼 수는 있어도 사실 이 전체적인 뷰 자체는 얘는 아직도 엄청나게 눌려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보다 그 갭이 더 큰 것 같아요 2평선 사이의 갭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선이 하나 생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더리움이 얘가 하락 추세가 이제 하락 매도세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이 하락 추세선 돌파가 나올 때예요 얘가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이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야 이더리움이 이제 하락 추세선에서 벗어났고 이제 매도세가 어느 정도 완화됐고 이제 상상 반전의 가능성을 보이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사실 이 하락 추세선 돌파 전에 이 정도의 구간에서의 움직임은 그냥 다 똑같은 움직임 하락 추세 과정에서의 횡보 저점 다지기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이더리움을 좀 관심을 많이 두고 관심도를 높이고 매수 전략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는 이 하락 추세선 돌파가 나올 때다 이때 돌파가 되고 나서 우리가 매수 전략을 좀 고민을 해봐도 그러니까 비중이 높은 매수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고민을 해봐도 전혀 늦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안정적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이 가격대가 DCA 하기에는 좋은 가격대고 네 저는 이 정도 구간은 DCA 하기 좀 괜찮은 가격 그리고 우리가 뭐 DCA 말고 그냥 이제 좀 단기 스윙 우리가 그냥 이제 직접적인 트레이딩을 할 때 전략을 활용할 때는 적어도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나서 네 돌파하고 나서 얘도 일단은 중장기적으로는 이 매물대의 돌파 이 가격대가 돌파가 되는지가 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당장은 사실 2817달러 이것들의 저점인 거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 돌파가 나와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전에 강하게 지지를 계속해서 받았잖아요 네 그만큼 여기가 밀려버리니까 크게 또 낙폭이 나왔던 거고 그만큼 얘는 2817달러를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은 아 이제 여기가 저점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겠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횡보에서 벗어나면은 아 이제는 매수하기도 적합하겠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더리움도 뭐 중장기적으로는 나쁠 게 없는 차트인 것 같고 지금은 솔라나가 원래 차트가 굉장히 좋다라고 했는데 이 비트가 한 번 빠지면서 다 같이 한 번 빠져서 솔라나 상황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솔라나는 근데 뭐 이더리움 이런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솔라나는 뭐 지금 좋아요 왜냐하면 투세가 비교했을 때 이더리움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솔라나는 적어도 이전에 이 매물대 있잖아요 여기 위로 다시 올라와줬잖아요 그럼 얘는 훨씬 가격 회복력이 좋은 거고 방어도 좋은 거고 상승세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지금 이더리움이 여기 있는데 솔라나는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훨씬 좋은 거죠 추세가 네 그러고 나서 얘는 지금 또 지지받을 자리에서 지지를 또 잘 받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좀 강한 지지 부관인데 얘는 얘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근데 이제 우리가 매수 전략을 좀 취할 때는 적어도 이 하락 채널을 다시 벗어나는 움직임 요런 때가 매수 타점인 거죠 그러니까 얘도 아직 매수 타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리스크를 잡고 들어가 본다 라고 하면은 뭐 이런 자리에 다시 116달러 잡고 뭐 여기에서 매수를 한 번 시도해보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큰 비중으로 도전하는 거는 좀 안 좋은 거 같고 비중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높이는 시기는 다시 하락 채널을 돌파해야 될 때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돌파가 나오고 나서 1차적으로 매수 받고 얘가 횡보하다가 뚫었어요 뚫으면은 189달러 위로 1봉 마감을 해줬으면은 여기서 이제 추경매수로 조금 더 사는 거고 가격이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분출할 것을 생각해서 기대하면서 2차적으로 매수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은 될 거 같아요 솔라나도 뭐 현재로서는 그럼 일단 지금은 일단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 똑같아요 다 똑같죠 네 그러니까 솔라나는 그래도 이더리움 보다는 추세가 훨씬 더 회복력은 좋으니까 그리고 더 좀 더 추세를 좀 더 빨리 이제 안정화는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종가 기준에서만 보잖아요 종가 기준에서만 보면은 점점 저점을 높여가고 있죠 그러니까 꼬리 기준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이탈이 됐는데 종가 기준에서 보면은 저점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저점을 조금씩은 잘 높여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공격적으로 매수를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저점 있죠 네 여기 손절가로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꼬리라는 거는 그냥 그 패닉셀에 따른 조금 이제 과한 스탑헌팅의 움직임이었다 그러니까 과한 그런 꼬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는 사실상 종가로 보면은 이탈이 되지 않았다 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들어가고 스탑러스는 이제 두 번째 저점으로 다시 잡는 거죠 그럼 얘는 여기서 횡보하다가 돌파 나오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움직임을 기대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솔라나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럼 그 솔라나의 주요 가격대는 어디인가요? 아래요? 네 아래는 여기가 되겠네요 두 번째 꼴이 네 딱 여기인 거죠 121달러 네 121달러 그러면은 지금 가격에서 121달러까지 대략 한 16%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엄청 짧은 거는 아니에요 꽤 갭이 있어요 갭이 있지만 뭐 어차피 중장기 관점이 있고 우리가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관점이니까 좀 우리가 100% 비중을 태우는 것도 아니고 일부 뭐 20%에서 30% 정도 선매수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공격적으로 시도를 해보고 만약에 떨어지면은 물타기를 해서 스탑러스가 걸리기 전에 이제 빠져나온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 위치긴 해요 뭔가 요즘 차트가 다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지지부진하니 다 비슷한 모양으로 좀 큰 하락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어서 네 뭐 매주 비슷한 얘기를 해드리는 것 같기는 한데 네 근데 어쨌거나 솔라나가 이더리움이나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회복력도 좋고 뭐 그런건 추세가 지금 안정적인 거는 사실이니까 뭐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막 좀 투자 금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적으신 분들 크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비트코인 매수 매도는 관심 없잖아요 보통은 이제 알트코인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랬을 때 이제 노려볼 만한 게 이제 비트코인 움직임을 참고하면서 정작 내가 매수를 들어갈 만한 코인은 뭐 솔라나가 그나마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솔라나도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도 뭐 들어가기 나쁘지 않은 2, 30% 정도 들어가는 건 뭐 분할 매수하고 뭐 손절가만 잘 지킨다고 하면은 사실 지금 공격적인 자리긴 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골든크로스가 나온 xip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xip가 참 요새 기대도 많이 받고 있고 관심도 많이 받고 있는 코인인데 한번 차트 보시죠 저번 차트와 같은 거 같은데요 리플은 그러니까 리플은 오히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주가가 1분 2평선 위로 지금 올라 탔죠 네 그러니까 아까 뭐 그걸 보고 골든크로스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30, 60, 90이니까 골든크로스가 보이지는 않는데 이제 아마 5일, 10일, 20일 뭐 이런 거 보시는 분들 원래 정통 금융권으로 보시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나타났을 거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미 안정화가 됐으니까 근데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얘가 2평선과 주가의 관계에서는 얘가 2평선과 주가의 관계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부분은 맞지만 사실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은 똑같아요 그냥 0.6666 달러 여기에 돌파가 나와줘야지 그러니까 여기 구간에서는 그냥 이제 되게 잘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요 긍정적인 건 맞아요 좋은 거는 맞고 얘가 여기서 이제 잘 2평선 위로 안착했으니까 일단 이대로 이제 쭉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하죠 쭉 잘 밀고 나가서 여기 돌파하고 돌파하고 이런 움직임이 나와주면은 완전히 이제 좋죠 그러니까 리플은 여기 여기 하단 상하 여기서 그냥 DC에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막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지금 구간에 사실 이 하단 구간 오면은 그냥 조금씩 사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또 수익권이잖아요 그렇죠 하단에서 샀으면 네 지금 또 수익권인 거예요 하단에서 샀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정도 저항대에 도달을 했을 때 우리가 매집을 했던 물량의 30에서 50%는 익절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끌고 가는 거 상단 돌파를 기대하고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에 나중에 보잖아요 나중에 나중에 보면은 이게 승자예요 음 이렇게 이렇게 한 사람이 승자예요 하단에 DC에 하고 상단에서 판 사람 그러니까 완전 사실 따지고 보니까 지나고 나니까 여기에 진짜 저점이었던 거잖아요 얘가 다시 또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박스권 매매인 건데 그래서 이제 단순한 박스권 매매인 거니까 쉬운 거예요 매매하기가 여기 오면은 그냥 DC에 하고 여기 올라오면은 일부 매도 하고 나머지 끌고 가고 근데 또 내려와 버린다? 그럼 또 DC에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오늘은 XRP에 대한 좀 다른 이야기가 있을까 기대를 했으나 네 XRP 그냥 현재 추세는 좋고 상승 추세로 어쨌든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전환된 건 맞아요 돌아선 건 맞지만 어찌됐든 하단에 있으면 DC에 하고 상단에 있으면은 일부 익절을 하고의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것은 여전하다 네 그러니까 얘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제 이 평선이 잘 만들어진 건 맞으니까 얘는 그러면은 지금 여기 고점이잖아요 단계 고점 얘 돌파 나와주고 여기서 횡보 때리면은 기대할 만하죠 돌파 왜냐면은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제 고점을 높여가는 추세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목할 만하죠 이때는 근데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은 상단에 있잖아요 가격이 네 그러면 지금은 XRP를 들어가기에 좋은 타이밍은 아니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얘가 올라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죠 네 그냥 박스권 구간인 거에요 근데 당연히 이제 지금 뭐 비트코인 움직임 비트코인 차트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저는 비트코인이 이제 좀 상승의 분기점에 다다랐다 라고 본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리플도 그에 따라서 올라가겠죠 우상향 하는 흐름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사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하기에는 리플은 맞지가 않아요 음 애초에 얘는 DC 관점으로 우리가 전략을 짰던 거고 여기서 단기적으로 어떤 좀 전략을 짜서 들어가기에는 얘가 아직까지는 그런 변동성이 너무 커요 무빙 그러니까 너무 예상치 못한 무빙이 너무 커서 네 무빙이 좀 너무 괴랄하잖아요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다 반납했다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얘는 적어도 이 박스권 구간에 있을 때는 DC의 전략이 최선의 전략이고 적어도 이 박스권을 벗어나서 어떤 특정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 나갈 때 그 또 이제 새로운 패턴을 보고 우리가 전략을 또 짜는 거죠 어찌됐든 XRP가 드디어 간만에 좀 긍정적인 추세로 전환이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기쁩니다 네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뚜리님 제가 초반에 뉴스 전해드린 거에 보시면은 지금은 어쨌든 가격 상승의 사이클을 이끈 게 ETF로의 자금이었는데 비트코인도 있고 ETF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덜 검증된 알트로의 자금은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전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이전의 패턴과 같은 패턴이 아직까지는 올해는 아직까지는 관측된 게 없어서 그 패턴대로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승재님도 저희 추천코인 같은 거 못 갖고 오는 이유가 알트코인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알트코인의 자금이 좀 알트로 전환돼서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도 잘 모르는 입장이지만 조금 아직은 좀 그걸 예측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뭐 보시고 싶으신 코인 있으시면 올려주시고요 제가 아까 궁금해했던 톤코인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톤코인을 담고 있진 않지만 톤코인 또 이런 강세를 예측하는 기사가 났으니 좀 궁금하잖아요 톤코인은 지금 전체적인 추세 보면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아요 전체적인 추세 보면 완전 완전 강세잖아요 그냥 네 그리고 얘는 마찬가지로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그만큼 회복 반등도 엄청나게 좋았고 그 회복 반등이 사실상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확장되기 이전에 빠르게 복구를 해줬어요 그랬기 때문에 얘는 역배열로 전환이 되려는 과정에서 다시 골든크로스를 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얘는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V자 반등 회복이 나왔다 그래서 얘는 어차피 주가가 지금 1분 2평선 위로 다시 이렇게 빠르게 안착을 했으니까 얘가 여기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횡보하고 있으니까 얘가 여기 이탈만 안 하면 단기적으로는 딱 이 자리가 돼 있겠네 이 장대 양봉의 시가 6.4달러 6.4달러 정도 여기 이탈하지만 않으면 얘는 상승이 유리하죠 네 상승이 유리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고 5.4달러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은 상승이 유리합니다 마이너스 5% 정도 6%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되게 좀 좋은 자리죠 손익비가 손익비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자리는 왜냐면은 지금 하방으로 있는 갬이 5%라는 5% 6%라는 거는 우리가 대응을 했을 때 분할 매수를 적어도 이제 한 번 두 번을 한다고 가정하면 손절을 했을 때 마이너스 3% 정도 수준까지 낮출 수 있거든요 리스크를? 그러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3% 그냥 손절 잡고 시도해보는 거예요 이런 자리는 물론 얘가 비트코인 뭐 따라서 아니면 얘도 이제 뭐 변동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니까 다시 이렇게 이탈될 수는 있는데 마이너스 3%잖아요 마이너스 3%면은 그냥 공격적으로 시도해볼 만한 그런 전략인 거죠 1봉 마감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1봉 마감 기준으로 6.4달러 아래로 이탈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그전에는 얘는 횡보하다가 조금 더 이제 오른다는 관점으로 보고 하면은 손익비가 나쁘지 않죠 약간 이런 식으로 얘는 고점 테스트 보는 거죠 좀 솔깃한데요 고점 테스트 단기적인 타점은 뭐 이런 타점이 손익비가 2.94 그리고 스윙으로는 손익비가 7.92 굉장히 좀 높죠 이런 자리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손절 한번 할 수도 있겠다 그래도 손익비가 좋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봐야지 라는 사람들한테 들어갈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비중을 내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제 투자 100% 비중을 여다가 태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단타 비중이 있잖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뭐 장기 투자 비중 스윙 뭐 단기 거기에서 이제 단타 비중 저 100%에서 뭐 2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그 20%로 여기서 이제 또 분할 매수 하는 그런 용도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내가 대응하는 그러니까 전략을 이제 만들어서 대응하는 측면에서도 한번 좀 공부 삼아서 한번 시도를 해봐도 되는 자리인 거죠 이런 건 또 유일하게 좀 요즘 계속 봤던 차트들하고 다르게 계속 상승 추세에 있는 차트인 것 같아서 네 통코인은 좀 공부를 해보시고 아니 들어가 보셔 아니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네 공부를 좀 해보시고 좀 자세히 차트를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월드코인 봐주세요 라고 또 라피타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월드코인도 요새 좀 이슈가 계속 있더라고요 여러 나라에서 아이고 이슈가 있나 보네요 계속 이제 그 홍채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못하게 막고 있고 소송도 걸리고 이러니까 그런 좀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월드코인 네 거의 상장하고 나서의 이제 저점인 거죠 이때는 네 거의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니까 거의 초기화 된 거죠 네 초기화 됐는데 아직 그 가격이 회복될 만한 기미가 없죠 아마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월드코인도 마찬가지로 그냥 힘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방황스러운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월드코인을 가지고 있다 네 뭐 위에서 물렸건 아니면 내가 여기 저점에서 샀는데 지금 내 평당가 가까워지고 있다 근접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평당가에 근접하신 분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딱 여기 그냥 손절 잡아야 될 것 같고 0.1달러? 0.1달러 맞네 네 0.1달러 그냥 손절 잡는 수밖에 없어요 한 35% 정도 되는데 0.1달러 손절 잡고 만약에 1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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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절 잡고 1달러를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은 그냥 얘는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네 왜냐면은 상장하고 나서 눌리고 나서 형성했던 이 저점 그리고 이 저점을 형성하고 사실상 가격이 크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 대형 상승 사이클이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저점의 가격대를 다시 이탈한다는 거는 사실 그냥 일반적인 그냥 뭐 종목들 그런 관점에서는 거의 상패 수준 버려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나는 이미 저점에서 홀딩을 하고 있다면 1달러 이탈되면은 정리하는 게 맞고 만약에 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좀 단호하시네요 아니 반성해야죠 왜냐면은 그동안 탈출을 했어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몇 개 있었는데 포인트들이 너무 많았고 이미 탈출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까지 그냥 뒀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 이 코인이 오를 거다라고 기대가 아니라 그게 망상 수준에 가깝기 때문에 그치만 원래 투자할 때 안 돼요 쉽게 탈출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러니까 그거를 고쳐야 돼요 그거를 고쳐야 되고 사실 그게 안 고쳐지고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기분 안 좋네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냐 해봤자 나중에 그 사람은 탈출이 돼도 또 물릴 거예요 이거는 진짜 좀 알아뒀으면 좋겠는 게 지금 사실상 냉정하게 보잖아요 지금 물려있는 코인들 그냥 싹 다 손절해야 돼요 사실상 모든 알트코인들 네 진짜 냉정하게 내가 만약에 진짜 전략적으로 갈 거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아 뭐 이제 상승장이 다시 오는데 그냥 존버하고 기다리면 오겠죠 너무 무책임한 말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 지금 싹 다 손절해야 돼요 알트코인들 음 왜냐면 지금 알트코인들이 오를 만한 기미가 전혀 보이지도 않고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제가 알트코인 좋지 않다라고 했던 때가 지금 3개월 이후로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횡보하면 모르겠는데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3월 이후로 다 하락하고 있고 그런데도 알트코인을 계속 들고 있다 이거는 정말 그냥 오기거든요 네 그 오기를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손절했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그냥 투자를 끝낸다는 게 아니라 만약 여기 손절을 했어요 그냥 손절을 했으면은 손절을 했는데 얘가 반등이 막 나와 나와서 이렇게 올라타 다시 이 평선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려놔주고 그럼 여기서 그냥 다시 타면 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 가장 그나마 이상적인 나의 리스크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얘가 여기서 더 빠질지 누가 알아요 그냥 아예 가격 초기화될지 어떻게 알아요 얘가 여기서 가격 계속 초기화되다가 얘 상패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본인의 투자금을 무책임하게 안 다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좀 말씀드리는 게 투자를 할 때는 좀 여유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마음이 크게 쓰이지 않는 선에서만 우리 삶의 선순환을 잘 하고 그 나머지 자금으로만 투자를 하시라고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권유를 하는 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너무 여기에 이렇게 매몰돼서 이렇게 되기보다는 또 뭐 저는 사실 주식 같은 경우가 그렇게 크게 물려 있기 때문에 그냥 잊고 살거든요 제 삶에 지장이 없는 금액을 투자를 한 거고 이래서 그렇죠 그냥 영원히 잊고 사려고 그건 가만히 묻어두는 건데 이렇게 어쨌든 저희 차트 방송도 계속 보시고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뭔가 결단을 해서 용기를 내서 탈출을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이 이제 반대행위로 전환이 됐을 때 알트코인들도 그만큼 잘 회복도 빠르게 잘 나와주고 떨어졌던 만큼 회복도 좀 빠르게 나와주면 정말 좋겠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는데 어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너무 이번 상승장인 알트코인들이 이전 상승과는 다르게 좀 너무 과도하게 빠진 느낌이라 저도 이번 상승장에서의 알트코인 관점이 더욱 안 좋아요 네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상승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나 깊게 조정을 때린다는 거는 과거 2000 뭐 한 7, 8년 전에 저점을 깬 종목들도 지금 되게 많아요 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상 상승장이고 조정일행 기간일 뿐인데 조정 단계인데 비트코인 추세처럼 만드는 게 맞는 거죠 사실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7, 8년 전에 저점을 깬다라는 거는 그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빠지는 거겠죠 뭐 알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뭐 저처럼 희망회로 긍정회로를 돌리는 사람도 있고 네 있어야 하고 이렇게 승진님처럼 뼈 때리는 사람도 있어야 저희가 이게 좀 균형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네 뭐 오늘 되게 댓글이 긴 댓글이 많이 달려가지고 아 그래요? 네 읽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뭐 손절하지 마세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분석 감사합니다 솔직한 MC님 좋네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근데 뭐 어찌됐든 저희가 차트를 보는 것도 과거의 그런 패턴에 기반한 거고 미래를 예측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시는 정도로만 네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베스터님은 비트만 하라는 신에 계시라고 알트는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래서 비트코인 짱짱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알트코인 짱 오면 그때 하면 돼요 음 맞아요 알트코인이 이렇게 변덕성이 크고 좀 위험한 대신에 크게 오면은 크게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더 싸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지금 사도 훨씬 싼데 그래서 저희의 이 차트와 소식은 투자 전략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아무래도 알트가 이렇게 별로 장이 좋지 않으니 차트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도 안 계시나 봐요 요새는 봐달라고 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참 감사하고요 프리미엄 콘텐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오시니깐 궁금하신 분들은 또 네이버에 프리미엄 콘텐츠 AM 검색하셔서 신규시라면 첫 달은 무료입니다 구독하시면 또 좋은 정보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깐 이렇게 투자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럼 목요일 라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통하세요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